안녕하세요. 네네슬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시입니다. 네. 겨울은 역시 봉오방 개들이잖아. 그래서 오늘 뭐 할거냐고 궁금하면 오늘은 아마 보시다시피 이거 어떤 캐릭터인가? 아 아실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재료를 준비해서 오늘 붕어방 만들어보려고 해요. 오늘 너무 추웠는데? 오늘 많이 추워서 붕어방 먹어야겠다. 일단은 반죽 준비했고 재미랑 마지막은 매운거. 혹시 붕어방 만들어봤어? 사실은 나는 붕어방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자주 만들어 먹긴 하지. 그렇구나. 지금 만들어볼까? 좋아. 너무 귀엽잖아. 둘이 너무 작고 귀여워. 지금 옆에서 뿐이야 먹고 싶어서 계속 냄새 맡고 있어. 뿐아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응. 여기다가 일단은 기름을 이렇게 주고 어느 정도? 이 정도? 세련나 한 번 넣고 좀 넣어봐. 망했다. 왜? 한 다음에 얼른 파티수. 뿐아? 이건 안돼. 너무 많이 넣었어? 그런거 같아. 응. 살짝. 조금만. 조금만. 아니 이것도 많아. 이렇게 해서. 뭔가. 산냄치네. 잘한다. 응. 잘한다. 잘한다. 오오오. 잘하는거 같은데요? 응. 다시. 첫번째는 실패인데 지금은 라운드2 조금 조금 조금. 이 정도? 이쪽으로? 잘한다. 치워야 잘한다. 이번에는. 치워야 잘 안해도 돼. 기름하다. 아 우리 봐보겠다 이거 봐보자 이거 된거 같은데? 이거 봐봐 발타민 안하니까 라운드 프리 이번에는 실패 없이 테이프 잠깐만 한 fam 뭐야 뭐야 이렇게 해כt 살릴 수 있어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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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같아 오 예쁘다 아이 야 먹어보자 젤리랑 이렇게 됐어 별로 안 이쁘지만 맛은 괜찮다 맛은 중요해 꼬리부터 먹는건가 뭔가 눈이 왔어 여기 눈 맛있는데 이제는 딸기잼 롤 프리 딸기잼 부를 찾아뵐 히트 이케 이떻다 이케 나 oxid다 짐 그래서 아냐 아냐 손홍쌤! 빨리 땀이 안 되니까 자 이거 먹어볼까? 응 먹어버리? 어 그래 이거 봐! 어 예쁘다! 여기는 되게... 와! 이거 진짜 잘 됐어! 우리가 좀 시켰어요! 어 어 바짝 해지는데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엄청 잘 되는데? 끌까? 응 이거는 딸기잼! 응 딸기잼! 먹을거야? 이렇게 나왔는데 모양은 안 예쁘지만 그냥 예뻐! 뭔가 그... 살인당한 것 같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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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살인? 되게 무서워... 먹어볼까? 응 먹어보자 보니... 우와! 돈마! 어! 아까 피지가 못먹었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 줄게 뭐 밀가루 있는 거만 주냐? 아니야 밀가루 주는 거 아니고 다음에는 블루베리잼 블루베리 블루베리 언니 무리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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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깬한 거 같은데 블루베리 insult 됐어. 네, 블루베리 맛임 한 번 먹어볼게요. 블루베리. 근데 뭔가... 이거는... 이거는... 피멍. 피멍. 즐겁다. 이거 좀 나쁘지 않아. 네, 마지막은... 불닭 소스. 그래서... 한 번 도전해볼게요. 너무 약하게 했잖아. 꺼졌잖아. 꺼졌다고. 매운냄새. 매운냄새. 불닭 볶음. 봉호박. 흐흐흐흐. 뭐야, 급해서. 흐흐흐흐.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응. 근데 자기가 맛있는 부분을 갈취했어.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 속이. 음. 그 정도라고? 흐흐흐흫. 이러나. 불닭 소스 넣고 한번 만들어봐요. 진짜. 와, 진짜. 이게 제일 맛있다. 이게 제일 맛있어. 응.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어, 이거 진짜 맛있어. 두 개. 두 개. 와. 저녁에는 너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아, 진짜. 와, 진짜. 그 마지막은 진짜. 대박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응. 봉호박을 만들어서. 응. 잘.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